항상 어떤 체육관이든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팀 자체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주먹이 세지.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신도림까지 왔습니다. 전지훈련 왔다는 마음으로 똑같이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지훈련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선수가 스파링이라서 무조건 해야 돼요. 안전 조심하면서, 안전 조심하세요. 아! 으아! 아, 좋아. 마지막ان은 또 예배 메인이라고. 하하하, 하하하 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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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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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힘드세요. 힘드시니까 더 많이 팔꿈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동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더 집중하셔서 올라가시면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거 봐. 팔로 치잖아요.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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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맞았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상으로 빡! 맞았다. 이거 만약에 피한다고 해도 따라갈 수 있게. 시작! 빌면 되겠습니다. 계속. 까맣는 시간을. 한 해. 한 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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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가 이거. 글로벌. 말씀하긴다는 건 드라마. 매트. 크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 희찬이 좋아. 되게 좋아. 딱 딱. 아 희찬이 좋아. 아 희찬이 좋아. 아 유아. 아. 덧폐. 야. 아. 이렇게 해야 돼. 덧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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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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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1위를 올려야 돼 1위를 올려야 돼 1위를 올려야 돼 1위를 주먹이 쎄지 원래는 우리가 한 번 더 큰 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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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서 점점 소리가 점점 아무도 말 안 시켰어요 예예예 감사합니다 딴 좀 짠가드려요 옆에서 어디서 이렇게 보는 거 구했어요? 마지막에 임팩트를 안 주시니까 소리가 안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 옆으로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몰래 들어가겠습니다 흐흐흐흔 이게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조건줘야 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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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파이터 가즈아 파이터 10초 10초 가즈아 파이터 가즈아 파이터 가즈아 파이터 가즈아 파이터 선수들이 저희 체육관에 와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격투기를 그래도 한 20년 했는데도 오늘 여기 복싱체육관에 와서 운동하면서 3분도 안 해봤던 걸 또 했다는 거는 반성하게 되네요 아 내가 너무 부족했다 제가 무슨 시합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될 때 팀팀이 다른 팀에 가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 제가 유튜브 하면서 가장 행복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오늘이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더 늦기 전에 매미킨집에 제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이렇게 샤워했지만 또 땀이 터져서 땀이 이렇게 흘리면서 음료수 한잔 먹는 거 그리고 오늘 뿌듯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게 선수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그리고 보미래 선수가 이렇게 선물을 또 줬어요 보미래 선수가 이렇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케이크인 거 같은데 저랑 저희 스태프들 전부 다 선물로 줬습니다 아 여기 선물로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신보미래 선수 그리고 오늘 우리 관장님께서 체육관 홍보에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좋은 선수를 저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길러내시고 계신데 신도림역에 있는 신길복싱 대단한 곳이고 혹시 근처에서 복싱체육관 가고 싶다 그럼 정말 최고의 열정과 지도를 해주고 계신 신길복싱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길에서 먼저 체육관을 하셔가지고 신도림에 오셨는데 그대로 신길복싱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오늘 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국 선수 신보미래 선수 또 그리고 다른 선수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스파링 제가 연속으로 말고 한번 제대로 붙으시죠 아 오늘 잠 못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